웨계엠 할머니입니다. 듀우 쇼타운 자 오늘은 또 어떤 친구들과 한판 할까요? 흑바동자 헛브라울스 갑니다! 인사 한번 해주고 이 유닛을 좀 섞어줘야 되는걸 알았어요 같은 유닛도 효과가 있는데 이게 중첩되다 보니까 이게 만약 기습이 들어오면은 순간적으로 이거를 막지를 못하더라구요 제가 이때까지 숨겨진 여기 팁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텐데 음...폭탄을 던지는 그 위치를 보니까 이게 그거를 정현... 그거를... 포멀서? 각도? 그 위치를 떨어뜨리는 그거를 미리 볼 수 있는 그 기능이더라구요 몰랐어요 진짜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우연히 알았는데 이미 끝났네? 자 첫방 끝나구요 설명은 나중에 일단 이리 달성 렛츠고! 브롤짱 대디 음 좋아 좋아 브롤쓰 헤헤 안녕 브롤밤 대디 반가워 자 쌍권차 브롤밤 대디 네 실력을 한번 보여줘 빅개쓰 어... 왔어요 옆에 오른쪽 까먹어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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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조심 x4 직선 그렇지 이게 저렇게 직구로 던지는 친구들은 이 코너에서 약하더라구요 코너를 미리 예측을 해야돼 그래서 이게 투척수가 좋은것도 있는데 나쁜거는 갑자기 저렇게 스프레이 있다가 나오면은 모른다는거 그렇지 저렇게 짚고 두번 당했죠 그니까 무조건 저기 친구 따라 강당한다고 같이 가면 안돼 그래서 그렇죠 잡았죠 벌어장대리가 잡았어요 그니까 견제하나 던지고 짚고하나 던지고 야꾸랑 좀 비슷한거 같아요 2연승 연승기록 티온스 더블러 쭉쭉 가보겠습니다 한번 세번째 판 가볼게요 헛바동작 유형화 만들려고는 아니고 그냥 재밌어 오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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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예클나 또다 오 오 오 양쪽에서 정신차려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동시에 양쪽에서 들어오는게 만들라 으아 당할거같애 으아 으아 죽었어 죽었어 아 안타깝다 에이 그렇다고 던지면 안되지 파이널 폼 됐트 에이 아쉽네요 연승할수있었는데 자 이번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빠이빠이